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조지아주 기아자동차공장과 울산 현대자동차공장에서 일어난 두 사건을 갖고 그 의미와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지아주 기아자동차공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미국에서 텔루라이드 중형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카가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판무와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웃돌면서 미국 조지아공장의 텔루라이드 생산량을 정산하는 일이 아주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기아차 조지아공장의 텔루라이드 생산량은 연산 6만 4천대에서 8만 대 수준으로 상향 이동될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2019년 7월 23일 기아자동차 재경본부장이 양재동 본사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근로자들로부터 어떤 반발이나 항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근로자들은 땡큐라는 그런 답을 하죠 이미 생산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투입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대만 조정되면 아주 손쉽게 양산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양산을 통해서 시장 수요에 기아자동차는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지아공장에 위치한 웨스트포인트시는 2009년까지 실업률이 12.3%였습니다 현재는 기아자동차 공장의 힘이 벌써 3.3%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떤 시에 정말 이렇게 큰 규모의 공장이 들었을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현재 차 울산 공장은 최근 비슷한 그런 종류의 대형 SUV 스포츠 유틸리티 카에 대해서 펠리세이드라는 차입니다 아주 잘 생겼습니다 그 차 모양이 그 정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노사 양측의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현재 차는 시장에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정산을 요청했습니다만 노조는 펠리세이드를 만드는 공장 종업원들의 반발 때문에 이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자동차는 노조가 공장별로 생산 차종 배정과 생산량 조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고 당기는 그런 실랑이를 부린 끝에 겨우 울산 4 공장은 생산량을 월 6200대에서 8600대 수준으로 상향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조정은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수준입니다 결국 대기선에서 지친 그런 고객들이 2만 7700명이 구매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2년 13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자동차의 실전 계속 악화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현재 자동차의 위기에 관한 그런 많은 소문들이 떠돌았습니다 2018년 때는 영업이익이 2.5%까지 폭락했습니다 최고치에는 2013년 때 9.5%까지 육박했기 때문에 정말 영업 성적이 많이 악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점에 아주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두 종류의 대형 SUV카 차종을 내놓음으로써 반전의 계기를 현재 자동차와 기가 자동차가 만들어내게 된 셈입니다 왜 노조는 협조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냥 그런 기사를 보고 아유 이 나쁜 사람들이다 노조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같은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근로자들 사이에 회사나 일자리나 생산량 조정이나 그 다음에 권리, 근로자의 권리, 의무 이런 데 대해서 아주 다른 시각,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현재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이나 생각에 대한 것을 좀 조정해서 올바른 관점이나 올바른 생각을 수용하지 않으면 울산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미 근로자, 한국과 미국 근로자 사이의 생각의 차이는 어떤 게 있겠는가 그것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는 고용한 자와 고용된 자의 구분이 흐릿하다고 봅니다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구분이 흐릿하죠 두 번째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모호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고용주라는 것은 자본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사람이고 자본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란 것은 리스크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대개 회사는 리스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오나, 소유주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들은 회사의 주인은 주주고 주주의 위임을 받은 자, 즉 경영자가 경영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호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경영한다는 것은 멋지게 보이지만 결국 지시하고, 명령하고, 조정하고, 통합하고, 평가하고 이런 부분을 경영한 자가 가지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경영자는 생산량, 조정 등에 대한 조정, 지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모호한 생각을 갖고 있대요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하면 고용인은 따라야 되죠 그게 합법이고 그 다음에 회사의 내규나 재반, 그런 조례나 이런 부분에 합당하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죠 생산량, 조정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권한이 아닌 거죠 권한의 의무관계란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 뿐만 아니고 한국 사회가 많은 혼란을 겪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경영자와 근로자는 계약관계 바탕을 두고 있으며 경영자의 지시를 받아들인 것은 계약에서의 의무관계임에 대해서 모호한 생각을 갖고 있다 계약을 하면 서로가 권리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고용인은 경영주의 지시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대신에 고용주는 시황이라든지 영업성적에 관계없이 정액보수를 고용인에게 지불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맹쾌하게 정리되면 갈등이 생겨날 필요가 없는 거죠 여섯 번째입니다 경영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모호한 생각을 갖고 있는 고용인 주가 해고 채용 모든 권한을 가지는 거죠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노동조합에 달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해고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나마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따지면 고용주가 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이 허용이 돼야 되는 것 일곱 번째입니다 정산계획에 동의할 수 없는 근로자라면 자신이 그만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모호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용주가 정산하겠다 시장 수요가 증가해서 생산량을 늘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일을 몇 시간 더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고용인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노사 협의의 대상이 돼야 되고 노동조합의 권한이 돼야 되냐 그런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에서는 이런 자동차 산업과 같은 부분에서 고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몇십 년 동안 울산에서 고용이 증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생산 설비도 늘어나지 않고 여덟 번째입니다 생산량 조정에 대한 권한을 노조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도 모호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항상 권리와 의무관계라는 부분들이 흔들리거나 혼재하거나 혼탁해지게 되면 그냥 목소리만 높아지고 그냥 고안만 치게 되는 거죠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회사, 고용주, 고용인, 계약, 갱년권, 근로권 등에 대해서 명쾌한 생각을 정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현대차동차가 겪는 그런 분쟁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결국 생산기지로서의 한국이 갖고 있는 매력도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생각의 변화와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